최근 비상장 주식을 찾는 투자자가 늘면서 증권사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전문 리포트를 발간하는가 하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협업을 타진 중인데요. 브로커리지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는 물론 앞으로 기업 공개 실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 관심이 큽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비상장 기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한 리포트를 출간한 KB증권, 비상장사인 무신사에 대한 증권사의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3일만 해도 한 주당 16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무신사의 장외 주식 가격은 현재 185만 원으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예전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가를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강화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올해 60개가 넘는 비상장 기업을 분석해 리포트를 발간했고 주기적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 포럼을 진행 중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도 비상장 기업 리포트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리서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변화는 비상장 주식의 상승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제도권 장애 시장인 KOTC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대비 2배 늘어난 34조 원에 육박하고 비상장 거래 플랫폼의 월간 순 이용자 수도 각각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거 비상장 주식이 자산가들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플랫폼이 등장하며 젊은 층도 과감하게 접근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단돈 몇 만 원으로도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진입장병이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IT 서비스들의 편의성을 똑똑히 누리고 있는 MZ 세대들이 내가 잘 알고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브로커리즈의 신성장 동력이자 IPO 등 IB 사업과도 연관성이 짙어 놓칠 수 없는 비상장 기업 분야 리서치부터 플랫폼 경쟁까지 증권사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